한글자막 by 한효정 스테디셀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로글로벌어학원에서 핵심패턴 233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의에서는 발음, 성조에서부터 핵심 돈사, 형용사 그리고 기초문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패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를 아주 쉽게 배우고 우리 앞집에 사는 팔숨 먹은 할머니께서 중국어를 배운 지 두 달 만에 세상에 가서 시진핑하고 데이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기십니까? 그리고 의사표현을 정말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하나하나하나 다 도와드릴 거예요 처음 중국어를 배우는 왕기초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중국어를 이미 배웠지만 기초가 약해 그리고 어법이 늘 헷갈려서 고구마를 한 백개춤 먹고 가슴이 탐탐한 느낌이 늘 나시는 분들 그리고 발음과 성조가 너무 어려워 구려 내 발음은 완전 고구려 이런 분들 발음 클리닉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뭔가 재미있고 한 분 되는 그런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 여러분 뭐하고 계세요? 빨리 종로 글로벌 학원으로 달려오십시오 여러분 모두를 중국어 회화 핵심 패턴 233의 강의로 초대합니다 환영 다자 이치라이 슈이시 부지앤부산 꼭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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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